네, 세 가지 종목부터 꼽아볼 텐데요. 어떠한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중대형 조종에서 가장 낙폭이 가장 심한 OCI를 좀 보겠습니다. 네, 계속 빠지네요, OCI가. 네, 오늘 장중에 한 10% 이상도 빠졌다가 8%대 역시 쉽게 하락폭을 만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국제유가라든지 그리고 국제유가의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신재생에너지 종목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보다 오늘은 좀 낙폭이 과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 내 앞으로 가격 규제라든지 중국 시장에 대한 앞으로 이런 우려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양광 시장의 대부분의 밸류체인에서의 대부분 기업들이 중국 업체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거의 폴리실리콘 쪽에서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고 거기서 비중국권의 업체들은 사실 12권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 OCI가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밸류체인 단에서 봤을 때 웨이퍼라든지 인코드 그리고 모듈 같은 이런 업체들까지 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중국 업체가 대부분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실 좀 밀고 나온다면 다른 업체들이 사실 좀 경쟁력을 상실하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중국 업체들의 견제를 위해서 최근에는 중국의 신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인권에 대한 부분으로 강제 노동, 이런 부분으로 인한 폴리실리콘 업체들은 앞으로 배척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또 국내 업체인 OCI가 좀 주목을 받았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했었던 추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이 어느 정도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중국 업체 쪽에 중국 측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도 제재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폴리실리콘 가격을 좀 자질주할 수 있는 건 중국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는 사실 그에 대한 일정 부분의 반사 이익 정도만 좀 기대해봐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으로 오늘 좀 과도하게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바로 이런 낙폭이 강한 시장에서 바로 또 나오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게 최근에 고점이 좀 높았어요. 14만 6천 원까지 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 12만 원 선에서 13만 원 선에서 사실 매물대가 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좀 어느 정도 손실복이 좀 클 텐데 지금 당장이라기보다 일단은 좀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좀 찾아가면서 일단은 그때 다시 한번 좀 비중을 줄인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지금은 잠깐 버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3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9만 5천 원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사실 손절가가 지금 거의 다 지금 많이 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10% 가까이 좀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바로 손절 라인이긴 하는데 그때 당시 추세가 좀 많이 꺾이는 점으로 좀 인식을 하시고 일단은 손절 라인을 좀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서 지금은 일단은 조금 더 시장을 좀 기다려보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OCR 지금 상황에서 좀 버텨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오늘 9%까지도 낙폭이 나오고 있고요. 10만 5천 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빠지는 흐름들도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좀 버텨보자. 목표가 13만 5천 원, 손절 라인 9만 5천 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K-옥션입니다. K-옥션 오늘 11%까지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도 참 커요. 네,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슈가 있었던 부분은 6개월의 보호해수 물량 해제에 대한 부분이 이 하락세를 좀 부추겼다고 볼 수 있겠고 K-옥션은 일단은 올해 1월 28일에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 후에 지금 6개월 차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호해수 물량 해제에 대한 부분으로 아무래도 좀 급락하는 부분이 있겠고 최근에는 또 무상증자 이슈라든지 무상증자로 인한 걸리락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의 변동성이 지금 큰 종목으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K-옥션은 아무래도 서울옥션이 사실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미술품 판매, 경매 쪽에 대한 시장 자체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 플러스 사실 가장 K-옥션이라든지 서울옥션이 주목을 받았던 부분은 미술품에서 파생될 수 있는 NFT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사실 종목들이 많이 움직임이 컸었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NFT 관련주들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의 흐름이 좀 많이 깨지면서 같이 좀 시장에서 움직임이 좀 저조했습니다. 해당 K-옥션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로 인해서 사실 변동품을 키우면서 가고는 있습니다만 오늘은 일단은 물량 해제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미술품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낙폭에 대해서 좀 바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마찬가지로 일단 손절 라인을 좀 잘 잡으시면서 일단 좀 지켜보시면서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이 좀 나타날 때 최근에는 사실 NFT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좀 움직임이 좀 쉬어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다시 또 이에 대한 부분보다 메타버스라든지 최근에는 다시 한번 또 가상화폐 관련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시기를 좀 보시면서 일단은 지금은 좀 버텨도 되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천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증권가에서는 K옥션 하반기 대형 이벤트를 좀 기다리면서 숨고르기 장세를 가져가고 있다 이런 리포트도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 아무래도 이제 키아프가 또 남아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이벤트를 좀 참고하시면서 옥션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1%대 낙폭 8,720원이고요. 목표가 1만 원, 손절 라인 8천 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로닛이 올라왔네요. 오늘장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모멘텀이 어떠시니까? 사실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해당 종목 자체가. 지난 목요일날 상장을 한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약세장 속에서 신규 상장 종목들의 움직임이 변동성을 키워가면서 사실 특별한 흐름 없이 특별한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스토리 없이 움직임이 좀 강해요. 루닛 역시도 마찬가지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루닛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이렇게 노출된 기업이 아니에요. 딥러닝 기반으로 AI 암 진단, 치료 솔루션을 제공한다. 바이오 쪽에 관련된 솔루션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는 매출 액단이라든지 사실 수요 예측, 기관들의 수요 예측에서 사실 많이 저조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후에는 장중 변동성, 일 변동성을 키우면서 좀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틀 연속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좀 쫙 빠지는 모습, 오늘 하루 중에도 계속해서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지금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 최근에 신규 종목,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어떤 기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내용과는 별로 상관없이 시장에서 수급으로만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런 종목도 특히나 지금 현재 루닛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조금씩 늘 수는 있겠지만 손실폭은 역시나 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사실 지금도 적자 상태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좀 길게 가져가시는 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일정 부분 또 주가의 어떤 적정 주가 수준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어떤 이 부분에서 적정의 투자는 좀 지향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루닛 신규 상장 종목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IPO 시작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IPO 시장 안에서도 종목을 보실 때 어떠한 모멘텀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일단 수급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오늘 변동성 있습니다. 한 마이너스 9%까지도 빠졌다가 7%대로 지금 나와 있는데 기술적으로 좀 어디까지 그래도 좀 도망을 가더라도 손절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지금 3일째 되는 거래의 3일째 되는 날인데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손절 라인을 좀 빠듯하게 3만 6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일단 그 선이 좀 깨지게 된다고 하면 최근에 사실 이틀 연속으로 생각보다는 좀 강세를 보이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추세적으로 깨진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회복되기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3만 6천 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희망 밴드보다 좀 낮은 공모가로 입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가격 제한폭까지 첫날은 올라갔습니다만 오늘장에서 7%까지 좀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 손절 라인 3만 6천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